오늘은 다이어트 보조식품 테라픽 언박싱 해볼까요? 이렇게 한 포씩 포장되어 있어서 먹기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알약 형태로 되어있어요 오늘은 다이어트 보조식품 테라픽 언박싱 해볼까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다이어트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열심히 걸어보려고요 와우 깜깜해 달려볼까? 그냥 맛있는 걸 다 먹으면서 살 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게 살 뺄 수 없을까? 검색해보다가 진짜 효과가 확실한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서 구입해봤어요 테라픽은 배우 오나라스가 광고하고 있는 제품으로 유명한데요 그 내에 부어주는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자 이제 언박싱 해볼까요? 이렇게 한 포씩 포장되어 있어서 먹기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자 손질보증서 보이시죠?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F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곳에서 생산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ISO 9001 인증 DB손해보험 가입 등 우수 제품으로 그 품질을 자신있게 보증한다고 하네요 배우 오나라스가 소개하고 있는 팜플렛인데요 배우 오나라스지 사진이 보이고요 무 감미료에 무합성 항료 감미료 또는 합성 항료가 0%이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어요 또 하루 두번 간편하게 섭취하면 되기 때문에요 식천싶고 상관없이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포장도 너무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 포씩 그냥 하루에 두 번 물에 타먹으면 되기 때문에 정말 간편해요 여기 보시면 섭취량 및 섭취 방법이 나와있는데요 1을 위해 1포에 2종이 들어있고요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풀어볼게요 이렇게 귀여운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요 베라핏이 왜 유명해지면요 일반 가공식품이 아니에요 일반 가공식품이 아닌 식약처로부터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증받은 검증된 제품이에요 저도 다이어트를 진짜 여러 번 해봤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요요현상, 영양결핏,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3끼 식사는 영양소와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하고 이 베라핏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른다고 해요 그래서 베라핏이 유명해졌는데요 베라핏의 주요 성분인 돌웨입 추출물에서 그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돌웨입 추출물은요 세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뿐더러 판단화, 혈축, 폴레스티로 수추로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세지방 감소는 물론이고요 또한 베라핏의 구활류도 굉장한데요 해조칼슘 비트루프 추출물 반호박 추출물 불만 진필, 익히스 불만 갈근 추출물 불만 양배추 추출물 불만 유기농 15종 과채 추출물 불만 흙농축 불만 엘카르니틴, 카르프레이 부염 정풀 추출물 불만 사전자피, 식이섬유까지 정말 부활료도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까지 생각해서 설계비합한 제품이 확실합니다 베라핏은 식약 부처에서 기내성을 인증받아 효과가 감전된 공간기내성식품이에요 자 이제 섭취해볼게요 자 이제 물을 물을 따라왔어요 물을 따라왔어요 이렇게 마셔주면 되요 건강까지 생각한 굶지않는 다이어트 데라틱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정말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실 테니까요 운동 조금 병행해주고 데라틱과 함께 저도 날씬해보려고요 지금까지 쩡이티비 쩡이였습니다 제 영상이 많이 있으시면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